영화 테이크 2는 구성회를 다룬 정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액션을 다룬 정품입니다. 또 영화의 캐스팅 이후에 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캐스팅을 끊었기에 일일이 한국 사람들도 악수를 하며 또 사진을 찍고 사인업 해주는 모습도 내부 지고 계시고요. 또 팬서비스코완 이야말로 풍풍 팬서비스를 모시고 계십니다. 리안 미스코완 그 열풍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퀴즈 하더냐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대 초록범위를 열심히 합니다. 경영은 무지는 못입장 엑셜으로서의 가장 귀한은 뇌 몰아이덴티즈의 감독을 제가 압도에 대해서 보수별로 제가 아직서는 사실은 안타까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인한의 대한민국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한을 pans... 테마스코완 민수 remggy dress 함께 연습 등 전면의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장비로에서 오늘의 인간을 만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봉이 앞서 오늘 오실 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영화 관람자도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액션은 더욱 쎄졌다. 나스원도시 이스타입니다. 오, 리아 미세입니다. 멋있습니다. 최종 기상의 액션 배우다운 교주를 박수로 받아주시죠. 안녕, 하세이. 오늘이 아주 특별한 기쁨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의 인간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웅붙, 서랑해 요. 예, 좋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예! 리아 미세인과 함께하는 테이크2의 레드카페 프리미엄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